안녕하세요. 틴타임스 나셔널 뉴스, 국내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인천에 열렸다는 얘기를 읽어볼 텐데요. VR Theme Park opens in 인천. 인천의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요. Last month, South Korea opened its largest virtual reality theme park in the 송도 district of 인천. 지난달이네요. 지난달에 한국에서요.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규모의 virtual reality를 앞글자를 따서 VR 이렇게 크면을 만드는데요.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몬스터 VR boasts for the different VR content experiences four times the average number of VR content in theme parks worldwide. 너무너무 크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소위 몬스터 VR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규모의 이러한 숫자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마흔개 여러가지 다른 가상현실 컨텐츠 experience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세계적으로 세계에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테마파크에 있는 이 가상현실 컨텐츠의 숫자 평균보다 4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도 많고 하다는 거죠. 자 정말 몬스터 VR이라고 별명이 붙을만 하네요. 이름이 붙을만 하네요. 자 1320평방미터의 이 공원 즉 지금 이 theme park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총 4개의 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four zones의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나열이 막 되어 있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또 자동차 경주 여러가지 놀이기구 타는거 bobsleigh, 번지점핑, 또 사격 그리고 뭐 우주여행 심지어 좀비와 싸우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이제 VR로 다 즐길 수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There is even a zone where people can watch VR videos.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비디오도 볼 수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monster VR is the brain child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its subsidiary, the creative content agency 자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만들어낸 소산물이라는 거죠. 두뇌의 소산물인데요. 그리고 그 분과, 밑에 있는 subsidiary, 한국 창조 컨텐츠 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 만들어낸 산물인데요. It's operated by GPM, Vive Studio and Media Fund, who found, who took part in an open bidding for the project. 자 이거가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관광부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주체를 했는데 운영하는 곳을 보니까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죠. GPM, Vive Studio, Media Fund, 이러한 업체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참여한 곳이라고 하네요. Monster VR has richer content than VR theme parks in foreign countries, said a KCCA official. 자, Monster VR 인천에 있는 가장 테마파크인 Monster VR은 전세계 어느, 다른 외국에 있는 어느 가장 현실 테마파크보다 풍성한 컨텐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KCCA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국외 관계자가 되겠죠. We hope it would serve as a foothold for leading VR content in the country to make a foray into foreign countries. 자, 또 인용하는 문장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바라건대 정말 이 이씨라는 거는 바로 앞에 나온 Monster VR 가리기겠죠. 저희 몬스터 가상 체험 현실 이 테마파크가 정말 그 외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죠? 우리나라에서의 아주 선도, 인류, 선도하는 그 가상현실 콘텐츠를 위한 발판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소감을 얘기했다고 하네요. Newly Open VR Theme Park in Incheon is only the beginning of the ministry's plans for building facilities that offer a first-hand experience of VR technology. 자, 이렇게 새롭게 연 이 가상현실 테마파크는요. 인천에 있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문화지육부 관광부에서 계획을 여러가지 세웠는데요. 바로 이 가상현실 기술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제공하는 여러가지 facilities, 시설이나 설비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 부서의 계획의 이제 출발점이다. 이제 시작점이다 라는 겁니다. The ministry also plans to establish similar recreational area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like 제주 아일랜드 and 경주 city. 자, 인천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제주도나 경주, 경주시와 같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유사한 recreation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Monster VR is open daily from 10.30am to 10.00pm. Rates start at 5,001 for visitors of ages 8 to 13. 자, 일단은 언제 열리고, 요금은 얼마고 이런거 궁금하겠죠. 우리 가고 싶으면. 자, 이 Monster VR은요. 매일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또 오후 10시까지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금은 8세에서 13세 방문객들에게 이제 5,000원 선 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가 우리도 이제 뭐 그 그 어뮤즈맨 파크 같은데 가면, 놀이공원 때 가면은 입장료가 있고 그죠? 뭐 몇 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면은 그 테마파키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곳을 갖다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인데요. 이제 모든 걸 다 가볼 수 있는 All access tickets for young visitors. 자, 그 어린 방문객들이겠네요. 젊은이들에게는 시작점은 19,000원. 그러니까 가격의 그 레인지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뭐 인천에 생겼다고 하니까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걸 보유하고 있는 VR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Monster VR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